오늘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기분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기쁜 그러한 삶이 될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그 기분에 많이 좌우되는 감정이 풍부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심바람이 한번 나면 흥이 나면 거침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고 맥이 빠지고 이러면 또 금방 좌절할 수가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야말로 은근과 끈기의 정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난관을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민족이다. 바로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하면 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 또 나의 기분이 좀 업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삶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몸에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그 행복 호르몬은 바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어떤 자극이 필요하느냐. 운동을 통해서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기분이 좋아지면 행복 호르몬이 쫙 분비가 돼요. 또 그것이 더욱더 극대화되는 그 순간은 뭐냐면은 엔돌핀이라고 하는 특히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될 때 아주 우리의 기분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날아갈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고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한다. 등산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질 위험성도 있고 모험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뎌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높은 곳에서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시원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세로토닌이 쫙 분비가 돼요. 그것이 또 극대화가 되게 되면은 마약과 흡사한 몰핀과 아주 흡사한 분조 구조를 가진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내적인 호르몬이다. 엔더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분비되게 되면 바로 정상에 올랐을 때 운동이 끝나고 아주 짜릿한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엔돌핀의 분비요. 세로토닌의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자극해야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러한 쾌감과 짜릿함이 자극적이고 좋아서 또 그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참 검도라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도라는 운동을 하고 나면 나중에 끝나고 샤워할 때 아주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쾌감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직장에 아주 이름난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도 그냥 그만두고 사범이 돼가지고 그냥 그 안에 도장을 차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운동 시설이 잘 될 수가 없지 어려움이 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자극을 통해서 행복감을 추구하는 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왜 게임을 많이 합니까 청소년들이 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뭐 도박 이런 프로그램 이런 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다가 보면 아주 짜릿한 거예요. 그 모험감이 있고 위기감이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쾌감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호르몬이 쫙쫙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안 하면 그걸 또 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들어올 때는 그냥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러한 왜 사람들이 중독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러한 기분 좋은 행복 호르몬이 내 혈청 속에, 내 혈액 속에 지속적으로 분비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아쇠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쾌감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성적인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또 무슨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러한 것도 하나의 중독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도둑질하는 도둑이 말이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러한 모험감, 위기, 이러한 가운데서 짜릿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아주 과학적인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공군 중사, 여자분 중사가 너무나 성추행과 폭행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생명을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몸속에 있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뭐 이로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얼마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그러한 행복 추구는 나중에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목마른 자가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과 같아서 그 인생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혼적인, 내 자신의 자아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일 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하박국 3장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주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요호하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려다. 그래서 그 기쁨의 가장 큰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엔돌핀을 추구하는 것이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하고 나서는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왜 우울증인가?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약이 뭐냐면 바로 인공적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도록 자극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울증 치료약이에요. 그건 사실 그건 치료제가 아니죠. 우리의 몸을 자극해서 잠깐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약을 중단하면 다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영으로부터.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 길은 우리 하박국 3장 18절에 있는 그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행복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코가 빠지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책임 정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근원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오직 소출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도 승진하지 못하고 비록 모든 것들이 잘 안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그 기쁨은 잘 되든 잘 되지 아니하든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내 영에서 나오는 기쁨이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이요. 변화되지 않는 기쁨이요. 기분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기쁨이요. 그 기쁨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하셔 안으시는 거예요.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보니까 좀 얼굴에 어두운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예수님을 보면 아주 고난에 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에 많이 보잖아요. 찢기고 가시관 쓰시고 고통에 그냥 일그러져 있는 그 얼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속한 예수님처럼 이러한 고난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살아야 되겠나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나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지요. 후자가 맞아요. 왜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마청 되시는 마다들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주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과거의 고통에 일그러진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눈은 어때요. 불꽃같이 이글거리는 눈동자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크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왕을 상징하는 정금띠를 입었다. 발은 노세와 같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하고 범죄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린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저질러 보세요. 첫 번째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지면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얼굴이 그냥 낙심과 좌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카 같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바세바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륜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근심으로 탄식했다고 탄식. 이와 같이 죄는 근심을 가지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 라는 게 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을 일한 것도 없어 우리는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았으니까 죄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잇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 대적해 깨어있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방심하면 칠족할 수가 있어요. 방심하면 미혹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범죄하고 두 번 범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코가 깨이는 거예요. 강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어요. 자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능력이 상실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말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내가 시험해 본다 그랬어요. 주의종이 사역을 하면서 능력이 상실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그러한 죄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능력이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을 때 식욕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10편 102편 4절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그다음에는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어. 우울증에 빠져버린다. 우울증에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게 돼요. 기쁨을 상실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살이 뼈에 붓게 될 정도로 체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체중 감소. 또한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밤에 잠을 자요 안 자요? 밤이 그냥 부엉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엉이 잠을 못 자요. 깨어있는 겁니다. 밤에 잠을 의인에게는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간에 뭔가 분리가 돼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내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모든 것을 다 죽게 맡겨버리고 이제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누우면 그냥 대자로 잠이 들어버린다. 대자로 누가 들어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도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정신질환과 육체적인 영육간의 고통에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각색 질병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염려로 인하여서 근심으로 인하여서 뼈가 마르게 된다. 뼈가 뼈가 마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뼈 속에는 모든 혈액이 만들어주는 생성하는 것이 우리의 뼈 안에 있는 그 내용이죠. 뼈 안에는 피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뼈가 마르면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혈청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호르몬들과 또 생명에 그걸 좌우하는 여러 가지 전해질과 무게질과 비타민과 이런 것들이 말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병이 들게 된다. 이게 병이 각색 질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면 질병에서 나음을 잃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미어 기쁨이라고 10편 16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르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명의 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는 응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잠원서 1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기쁘면 병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게 되면 모든 질병에서 자유암을 입게 된다. 질병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게 된다. 거꾸로 우리가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게 되면 영이 위축이 되는 거야. 마귀의 공격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근심시키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과 낙심하게 만들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먼저 교통이 이루어질 때 연합이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게 있어요. 역순위가 되면 안 된다. 역순위가 그래서 맨 먼저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야말로 그야말로 전인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영혼의 문제인 죄를 해결했을 때 육체의 병은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러한 전원 병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가지 낙심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주의여름으로 추번합니다. 내가 나의 요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정한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가 많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즉시 순정하고 즉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케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에요. 먼저 영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장 16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에요. 감옥에서 갇혀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거기가 무슨 기뻐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토굴 감옥 속에서 착고가 채워져 있고 발은 꼼짝 못하고 여러분 위생상태가 소변을 제대로 보겠어요. 대변을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나 위생상태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찬양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착고에 채워져 있는 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문들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그때 간수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다들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칼을 들어 자기를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제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겁니다. 그때 너무 두려워서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무슨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간수는 그 사도 바울과 신라 그 매맞은 자국을 다 씻어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와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신라는 풀려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간수를 구원시키고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기쁨이 넘쳐날 때 그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요. 환경적인 행복감이 아니요. 악한 환경 속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절망의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안 되면 코가 빠지고 이것은 크리스도인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출이 없고 일이 안 되고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요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오직 그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해주고 나서 하나님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이 났고 구원을 받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감옥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내려온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행복감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에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 이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해 무궁토록 영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느라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은 기쁨을 통해서 오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관리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됐다. 네가 비록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바라보고 기뻐했구나. 이제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바로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결과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 뱀과 정관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다 도망가더라.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해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내가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나가 떨어진다. 이거 나가 떨어져요. 그 권세를 상실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쾌하는 거예요. 자유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와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원수마귀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의 적이에요. 세상에 흐르는 모든 문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자아, 내 정력,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평안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때 대적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떠한 장소에 가면 그곳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터줏대가 절을 하고 잘 좀 봐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를 드릴 때 재단의 재사를 드릴 때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43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봉헌의 장소 희생 재물의 장소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도행정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여러분 예외 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기쁨의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본재단위에 내려오는 하나님은 바로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험원을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불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저주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끊어져버리는 그 놀라운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단이라 이겁니다. 재단.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조금 맡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을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이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도 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어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그 고대를 할 때 신랑을 만날 고대를 할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예식이요. 주님과의 만남이요. 주님과의 연합이요. 주님과의 하나를 이루는 이러한 놀라운 예식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게 매일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 빠져보세요. 두 번 예배 빠져보세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희한하게 그 얼굴이 말이에요. 어두워져요. 기쁨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의 연합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임자심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쁨이 상실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내 마음을 찢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 제사를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권능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태우시고 그렇기야말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거듭나게 되면 그로말미야마 이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야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주여 포로들을 남방 시네들 같이 돌리소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해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나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북단에서 남단까지의 그 광야인데 특히 남단에 있는 그 광야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메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씨를 내가 뿌려봐야 과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인가 단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갑자기 그냥 단비가 쫙 쏟아지고 200ml 넘는 단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돼서 시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리시는 하나님 남방에는 원래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예요. 부엘세바 거기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시내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광야에 시내물이 흐르고 참으로 모든 곡식들이 무르익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시내물이 흐르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없는 곳에서도 늑대와 시락이 울부짖는 그곳에서도 정말 화창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야말로 어부가 노래를 부르며 고기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녁 같은 그 시간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이 말씀 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치 저녁에는 눈물로 치세요. 저는 공부하면서 독일의 학습 공부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아내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러한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서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답답하고 외롭고 엄습하고 시험에 과중된 그런 마음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잠깐 잠을 굳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제 그 울음이 있었나는 식으로 기분이 그냥 싹 크려다.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여정을 여러분이 겪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기쁨에 근원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다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있고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우리의 행복 기쁨에 근원되신 예수 그리시도 그분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느니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를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시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나의 사랑의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팬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저주의 역사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기쁨이 주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